와우 청량해 아 귀여워 형이 귀여워 태어날 수 없어 너에게 싸워 안녕하세요 웨이크1 소속 연습생 김테레입니다 오 기타 치네요 재환씨 교회 오빠 성당 오빠시잖아요 마치 재환씨 초창기와 비슷한 이미지네요 전부가 낫네요 훨씬 보조회도 있으시고 잘생기셨다 한유섭 연습생 다 기타는 기본인가봐요 오 이 노래 케이플러 친구들 노래에요 한유섭 연습생이 직접 편곡한 기타 버전이에요 아 근데 왜 다들 긴장을 안하는 느낌이지? 나는 엄청 떨었던 것 같은데 나도요 나 한마디도 못했어 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재인입니다 아 글로벌 친구구나 쥐그룹 오 근데 미국에서 온다고 하잖아 한국어 되게 잘하신군요 응 한국어가 발음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니 응 희신이라 너무 잘한다 오 nice 아 안녕하세요 저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이효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나 펜타곤 선배님이야. 펜타곤 선배님이야. 어제 난 빛나 공개 이후에 가장 화제가 된 연습생 중 한 분이세요. 너무 잘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. 할 말을 잃었어요. 이거를 너무 잘하셔서. 들어도 되는 건가? 라이브 클립이라고 생각하고 감상을. 온 투, 온 투, 온 투, 온 투, 리얼라이즈. 여기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? 이 자리에 계셔야. 여기 앉아계셔야 될 것 같은데. 저당 자리를 바꿔 낼 것 같거든요. 여기 가운데. 네, 가운데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젤피쉬 소속 연습생 박현빈입니다. 꿈이 뭐예요? 꿈이요? 가수 아닐까요? 일단 보이스 플레이너스 데뷔. 솔로 락가수. 솔로까지. 솔로까지. 할리우드로 넘어갔어. 배우들도 솔로. 할리우드로? 솔로으로 돌아가서 이 쌍을 인지도로 이제 딱! 방진구총사. 이렇게. 방진구총사. 되게 특이한 친구다. 매력있네요. 매력있네요.